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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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여자... 나도! 뭐 좀 이상한게 보여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여자 너무너무 말랐어요. 이러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말랐을까? 왜 이렇게 말랐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사진에. 본인은 이렇게 말랐어요. 말랐는데 자기를 자기 자신이 거울에 비춰보면 주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라서 너무나 참 걱정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살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살이 더 찰까봐 안 먹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을 우리 의사들은 Anorexia nervosa 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고식증이라고 부릅니다.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강제로 먹입니다. 먹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 화장실 가서 토토해 버립니다. 고식증. 자기의 체중에 목숨을 걸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나를 나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이제 틀렸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친구들이나 주위 가족들이 와서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지금 36킬로밖에 안 나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65킬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계를 자기가 자꾸 그 체중이 자기 체중은 65킬로, 67킬로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다. 체중계를 가져와서 한번 한번 진짜 정확하게 재 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체중계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세 보면 36킬로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체중계를 고장났다. 인간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옆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문방구에 다이소 가서 체중계를 3개를 하나 사오자. 그래서 이제 다이소 가서 박스를 뜯어서 신품으로 배터리 새 거 갈아 놓고 그래서 올라서 봐. 36킬로야. 그럼 여자는 뭐라고 그러니? 요즘 체중계에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는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체중면에서는 사로잡힌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다 정상이에요. 그 악령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조현병이니 뭐 이런 이렇게 병명을 붙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각 분야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있죠.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살아봐야 나타날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는 내가 가장 바라던 이상형 이 사람은 정말 문제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면 속으로 놀라죠. 우와 큰일 났구나. 그런 문제를 발견하면 우리들은 우와 큰일 났네. 왜 얘기를 해봐도 도저히 통해요 안 통해요.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의견이 독특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못 말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그렇게 못 말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가 올테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생각의 조절 그것도 결국은 영의 영적 에너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 에너지는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악령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악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렇게 못 말리는 생각도 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악령은 우리 네파를 지배해요. 그럼 네파를 돌리면 무슨 생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겠죠. 꿈은 뭘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꾸는 꿈. 꾸고 나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게 뭘까? 악령들이 들어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나를 어떻게 그러한 악령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악령들은 사로잡아야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심에 사로잡힌다. 복수심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님들은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다른 면에서도 그런 면이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특히 이 언어면에 있어서 여러분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정신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정신. 뭐 다 아는 거 그렇죠? 정신이 뭐예요? 정신은 의식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냥 생각합니다. 의식 없는 사람을 정신없다. 그런데 의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식이 있는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정신은 의식 이외에 또 의식보다 범위가 더 넓어. 그렇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도 저 자식이 요즘 정신이 나갔네. 이 정신은 우리 조상님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줄을 붙잡아라 이거 희한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이라는 단어는 가만 보면 뭐예요? 신이야, 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신적 존재에 대하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 그래서 신의 종류에는 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의 반대가 뭐예요? 잡신.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마음. 잡신은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 가지고 잡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깊어요. 우리말의 내용을 우리 한국 언어의 그 사용법을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아직도 정신이 뭔지를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 저 녀석이 정신 차렸네? 작년만 해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정신이 뜬 것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신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신? 정한 신. 정한 신이라고 할 때 저 정자의 글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틀림없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좋은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잡것들이라고 해요. 잡신의 지배를 받아서 아주 고약한 여자들을 잡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놀라워요.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일까? 그런 의문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에요. 요즘 와서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악질이 되어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만 해도 인간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부수고 언어를 혼란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한 지역에서 다 흩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한민족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흩어져서 이주해온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인디언들 보면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학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입니다. 한자 한자는 중국의 한족들이 만든 글자 글자라는 뜻으로 한족인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자를 보면 즉, 우리 한국인의 조상들이 만든 한족이 아니고 보면 성경이에요. 한자 자체가. 한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말은 금지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금지했다. 금지가 뭐냐 하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신의 지시야.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나무가 두 개 있는 데였다. 무슨 소리요. 이 성경이 있지. 하나님이 인간을 장조하시고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한 것은 뭐를 두고 한 거야. 두 나무를 두고 한 거예요. 세상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나무를 두고 이 나무는 먹고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건 놀랍지 않아요? 이건 우연의 일칙일 수가 없어요. 이런 글자가 한두 글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맨 첫사람. 일. 첫사람. 이 입구자입니다. 맨 첫사람. 그만했죠? 이렇게 쓰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복복자죠. 복이란 것이 하나님이 복을 줬다. 성경에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맨 첫사람. 즉 첫사람은 아담이지. 아담을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에덴의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것을 복이라고 한다. 틀림없죠? 그 다음에요. 이것은 무슨 글자예요? 배주자입니다. 배는 배인데 뭐예요? 보트야. 작은 배. 그래서 우리가 이력편주라고 할 때 아주 작은 배란 말이죠. 나무 잎사귀 같은 하나의 배. 이력편주. 배주자예요. 배주자에 여덟 식구가 탐배가 되면 이게 뭐예요? 배선이 돼. 주자가 아니야. 선은 큰 배를 기선, 크루즈선, 대형 배를 선이라고 합니다. 배에 여덟 사람 탄 배가 큰 배다. 뭐예요? 노홍수. 노가 만든 방주에 몇 사람 탔어요? 여덟 사람 탔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발견하고, 이야, 겁난다 이거. 그렇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글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인족이 바벨탑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세상 각곳으로 흩을 때 동인족은 대한민국으로 한반도로 온 당군의 후손인데 그 당군이 그래서 우리가 당군의 통치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 그 시대에 그 시대는 뭐예요? 홍익인간 아닙니다. 다 뺏고 옆에 약한 민족이 없으면 쳐들어갔어요. 홍익인간. 모든 인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서 모여서 살게 됐잖아요. 됐는데 이게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는 뜻으로 글자를 만들어야죠. 배주자는 간단하잖아요. 이거 모양만 봐도 뭐예요? 배처럼 생기고 이렇게 한 사람이 머리를 적고 있다. 노리를 적고 있다. 그러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 선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큰 배는 방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덟, 십구가 탄 배는 큰 배로 하자. 그 당시 다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확실히 우수해요. 유대인들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우수할까요?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로부터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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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방법은 토론, 토론입니다. 문제를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창의적인 생각으로 서로 통일하고 토론하고 의견은 뭐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고 우리처럼 주입식이 아니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방식대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유대인들 요즘 뉴스 보니까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지금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을 만들면 대한민국은 G1 아니면 G2 국가가 과로 격상된다. 지금 과학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게 진짜 초전도체 인가? 그런데 초전도체가 아니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어. 지금 난리 났어요. 고학계에서도 지금 이게 진짜 초전도체 하여튼 해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해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해안한 나라예요. 성경에서 양이라면 뭐예요? 예수님이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들어가고 양이 들어가면 양이 풀을 뜯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란 뭐냐? 양이 선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한 본성이고 선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옳지 않다. 왜? 왜 옳지 않아요? 악령의 지배를 항상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옳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왜 옳냐? 옳지 않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칼로 찔려 죽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의롭지 않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 그게 뭐예요? 그런 무조건적 사랑.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랑이 의롭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한자에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글자를 사용하면서도 이 글자가 어떤 진짜 기본적인 뜻이 있는지 모르고 사용합니다. 한자 한자 풀이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일 2부부터 하는 2부 세미나의 성경 공부가 장난이 아닌 거에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놀라운 공부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시카고를 가면 옛날에 시카고에 유대인들이 많이 자랐어요. 유대인들은 다 장사를 잘하죠.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시카고에 세탁업을 하면 돈을 잘 번다. 그럼 돈 잘 버는 사업은 유대인들이 다 잡아요. 그래서 세탁업자다 하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다 뺏겼어요. 놀랍죠.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더 싸게 하면 그렇죠?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만큼 싸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세탁업은 한국 사람이에요. LA에서는 뭐에요? 봉제업을 하면 한국 사람한테 다 뺏겼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아니죠? 한국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 하죠? 정신은 없다고 해요. 정신은 없다고 해요. 정신은 없다고 해요. 정신이 없다는 말은 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즉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악령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 망상에 사로잡혔다. 분노에 사로잡혔다. 모든 악령에 하는 일. 이런 악령은 한 인간을 사로잡아서 고통을 주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보면 뭐로부터 뭐 하는 것과 악령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진리를 알아라. 진짜 하나님은 그 정신은 나를 봐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린 자꾸 회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고쳐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식으로 우리식이라는 것은 무슨 식이에요? 조건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 신약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쳐주지. 그런데 왜 우리는 회계해야 병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게 우리의 조건적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란 것은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관념이 고정돼 버렸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 이 여자는 이러다간 죽어요. 이 여자도 지금 나는 뚱뚱해 라는 고정, 거짓이야. 이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 거짓의 영예사로 잡혀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카나다 간이식 수술을 거부하고 뉴스타트로 완전히 간암이 나아버린 분도 맨 끝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TV 연속극 보고 그거 보지 마라. 안 보는 게 좋겠다. 왜? 그런 걸 보면 암 그러면 죽음과 연결시켜 놨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는 죽는구나로 그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 자기가 암으로부터 낳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암은 심각한 병으로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면 암이 문제없다.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따져봐도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안 생겨요. 활성산소 때문에 매일매일 생겨요. 매일매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서 T세포 유전자를 켜줘서 매일매일 죽여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매일매일 낳고 있다고. 그게 왜 병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암 걸리면 그게 진짜 죽을 병이면 이 세상에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유전자를 켜줘서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60될 때까지 암 환자가 안 됐어. 그런데 60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생기가 막혀가지고 암세포 못 죽이니까 암 환자가 됐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기가 막힌 일들을 어떻게 해? 해결하고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받아들여서 받으면 또 옛날처럼 내가 60살 될 때까지 그 죽였던 실력이 다시 생기고 들어오면 다시 암은 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암 걸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련때문에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의존자를 스스로 끄고 있어요? 그게 악령들이 하는 장략. 악령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고정관련를 탁 심어놨다. 이 여자가 가진 고정관련은 뭐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매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여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몸매, 몸매, S라인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 여자들이 성형 수술 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수술 안 해도 충분히 예뻐요. 옆에서 보면 이 여자가 이쁜데 수술했대. 또 뭐 퉁퉁 부어서 뭐였냐고 그러면 수술했대. 자기 눈에는 안 이쁘다니까요. 자기 눈에는 뚱뚱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까?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부분은 자기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잘못되면 거기에 사로잡혀요. 내 인생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돈에 사로잡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번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면 돈이 내 우상이야. 1등이 내 우상이야. 유명해지는 것이 내 우상이야.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외모, S라인 없으면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가치는 몸매라니까. 얼굴이니까. 그것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부처님 만들어놓은 과거는 우상 숭배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 웃겨요? 안 웃겨요? 돈이 우상이면서. 서울대학교가 우상이면서. 그렇죠? 우상이 그냥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다. 얼마나 영적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몸매 우상 숭배자예요. 그 다음에 미모지성주의. 내 얼굴에 미모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내 미모가 없어지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면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자꾸 인간을 우상 숭배하도록 맺다. 저도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란 말이에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채풀 시간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고 거기 안 들어오면 낙제야. 저는 그런 학교가 미워 죽겠더라고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싫으면 채풀 시간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자유다 그러잖아요. 학교 가니까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강당에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위에서 보고 뭐예요? 그래서 결속 몇 번 하면 큰일 나요. 예수라는 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신이란 게 하나님이란 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무실돈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라는 학교 가서 무실돈자가 되었다니까요. 저는 좀 어떤 사람이래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본능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뉴 스타트가 맞다! 이게 뭐예요? 자유야. 드디어 그 기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테크니크 그 의학으로 자유로운 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불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벤츠 사고,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산에도 별장이 있고 우리 집은 바닷가고 호화롭게 살던 때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오셔서 벤츠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때는 대한민국에 벤츠라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폴라로이드 사진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머니 친구한테서 우리 아들 좀 보세요. 이 차가 벤츠라는 차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친구들이 뭐예요? 당신 복 받았다. 막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면 뭐예요? 삶만 나요 안 나요? 삶만 나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당신 복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산에 들어갔대. 뭐하러 병원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즉 이상구가 예수 믿더니 뭐예요? 의사 때려치고 산에 들어갔대. 당신 아들 도라 때문에 이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고 싶은거죠. 하여튼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쓰면 대여섯 장씩 쓰는데 그 보면 편지지가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뭐 카톡도 없고 하니까 편지죠 뭐. 편지를 보면 편지지가 막 우둘둘둘해요. 왜? 막 눈물로 울면서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하나님이 왜 너 같은 훌륭한 아들을 이렇게 돌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증오한다. 어떻게 얘기를 해서 우리 어머니의 생각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악령이 달려들어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면 선명해 봐야 다 미친 소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편지 오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안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봐야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바라보던 우상을 저는 이미 버렸으니까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으니까. 이것은 법적인 이혼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 영적인 문제는 제가 어머니의 언젠가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옳은 것이 이깁니다. 그렇게 딱 쓰고 큰 글자로 사필귀정 이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게 이제 198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83년, 84년 비참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죽이겠다 싶어요. KBS에서 편지가 날라온 거에요. 그게 88년이에요. 6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냐고 하면 그때 제가 82년부터 뉴스타트를 하나님의 성경을 만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이게 내가 이렇게 믿게 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진리일 거야. 그러면 이 생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과학적 이론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게 소식이 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간 교회가 안식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안식교회에서는 이 건강 문제를 아주 깊이 성경적으로 다루는 교회에요.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안식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이 교회는 건강을 논하는 교회구나. 하나님과 건강이 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안식교회인 되려면 고기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롱들도 많아요. 고기 먹으면서 안 먹는 척하는 그런 나이롱들이 겉으로는 더 엄숙합니다. 더 거룩한 척해요. 그러면서 제가 안식교회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문 같아구나. 그래서 저는 이 안식교를 그러면 내가 안 거예요. 안에서 개혁을 시켜야죠. 이러다가 아무리 개혁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년 만에 탈퇴를 하고 나니깐 마음 놓고 오시는 분들 제가 안식교회에서 탈퇴를 하고 나니깐 마음 놓고 오시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안식교회에서 저를 전도용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건강 강의를 한다. 그러면 미국 교포들이 모여 그러면 제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을 안식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교회에 들어와라.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녁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을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사용하고 그랬다면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교회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교회에서는 착해요. 얼마만큼 착하냐 하면 장사를 해도 토요일이 제일 잘 된대요. 그래도 토요일에 장사는 안 되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것만큼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식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인상은 참 좋죠. 착실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 이 교회가 최고야.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토요일에 꼭 예배를 봐야 되면 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옳아. 천국 갈 사람들은 뭐예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만 해요. 이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털털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서 한 강의가 이제 그 다 제미 교포들이란 말이에요. 제미 교포들이 강의를 듣고 이야 이거는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필요하다. 우리 삼촌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때는 카셋 테이프였어요. 카셋 테이프. 이 카셋 테이프를 강의를 해 가지고 한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카셋 테이프를 미국서 이만큼 사 가지고 한국 갈 때 가지고 꼭 간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뉴스라이 강의를 듣고 해 가지고 당뇨병이 나버린 거예요. 나버려 가지고 이거를 한국에 가서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카셋 테이프를 막 큰 박스에다가 여러 세트를 사 가지고 이제 오니까 세관에서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뭐예요? 보약? 조사해 보자. 박스에 오니까 뭔밖에 없어. 카셋 밖에 없어. 카셋 밖에 없어. 이게 카셋 아니야. 이게 무슨 보약이냐. 듣는 보약입니다. 먹는 보약이 아니고 듣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도 아니 듣는 보약입니다. 이거 듣고 제가 당뇨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한테 전혀 주려고 갖고 옵니다. 세관용이 뭐예요? 그럼 나도 한 세트 줄 수 없냐. 이래야 돼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져 가지고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게 그런 테이프가 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복사하고 이래 가지고 강사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공짜로 복사하고 복사하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고 뭐예요? 건강 테이프입니다. 이상구 박사를 그러면 알 수도 없고 무조건 건강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그거를 KBS 어떤 직원이 이 신앙심이 아주 독실한 직원이 그 테이프를 샀어요. 지하철 안에서 집에 가서 들어보니 와 이거 놀랍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가장 존경하는 KBS 내에 존경하는 교양부 그때는 교양부라고 해서 교양부 PD에게 전달한 거예요. 윤 PD님 이거 들어보세요. 이분 방송에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 PD가 받아서 그거를 듣기 싫어하니까 밤새버렸어요. 그래서 윤 PD가 편지를 한 거예요. 급히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난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에 나갔다. 난리가 신문에도 신문은 뭐 뭐 삼면은 전부 이상구 밖에 없어. 와 그때 제가 생각에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뭐 유명인사가 되죠. 이상구 모르면 간첩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약국에 가서 엔돌핀 내놓으라고 하고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 파스텔 우유 뭐 이런게 우유가 큰 탱크를 귓바닥에 다 쏟아. 다 사람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우유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무슨 놈이 되어버려요?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유명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틀린 모양이구나. 네가 맞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사필 기적이 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제 강의를 직접 한국에서 직접 일주일 동안 할 때 딱 들어보시더니 내가 들어보겠다. 직접 그러면 판단하겠다. 우리 어머니는 제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뭐가 될까요? 미친놈 불효자식 그렇게 되어봤어요. 미친놈 미친놈 불효자식 그 아들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딱 들으시더니 상구야 상구야 이리와 앉혀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다 네가 옳다.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 너는 혁명가다. 건강혁명가다. 혁명가가 어떻게 돈을 벌겠냐. 그래서 벤츠를 딱 팔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또 그게 1982년도 때 미국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집 사려면 이자율이 미국에서 몰기지라고 그러죠. 몰기지가 20%, 22% 이렇게 되고 집값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했다는 거 다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 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건물 아닐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엄마도 너의 혁명의 동참자가 되겠다. 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머리 빠지고 소화불량에다가 고혈압에다가 형편없었어요. 내가 뉴스라트 하겠다. 그러더니 철저히 뉴스라트를 해가지고 한 6개월 내지 1년 만에 그 많은 병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그 뉴스라트를 쭉 해가니까 저도 건강이 형편없었는데 제 몸 안에 있던 온갖 15가지 병들이 싹 건강해졌잖아요. 맞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뉴스타트 전도사가 됐어요. 드디어 우리 어머니도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해방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모든 것이 그 생기, 생명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진짜 나을까? 아니 진짜로 낫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때문에 진짜로 안 낫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이론은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합니다. 이론에는 의미 없어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믿을까? 계속 의심이 될까? 그것이 악령이다. 악령의 방해다.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직 하나의 적은 누구요? 악령이야. 잡신이야. 잡신이 계속 잡생각 잡념을 넣어줘서 잡념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요. 그 잡념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뉴스타트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정쩡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선택? 나는 악령을 거부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요.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순간에 너! 라고 강력하게 너! 마음속에서 너! 해도 되지만 실제로 내 말로도 너! 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들은 더 쉬운 말로 하면 꺼져! 그래야 돼요. 악령, 너는 꺼져! 나는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걱정은 모두 벗어버리고라도 분례되어!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악령은 다시 공격해 봐야 거부당할 게 뻔하다는 것을 악령으로부터 악령이 알게 하라. 공격할수록 이 자식은 악령이 싫어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놈이구나. 그럴 때 악령은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 즉각적으로.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 수현 씨 집에서 얘기를 한 거야. 했지? 응? 옛날에는 자, 뉴스타트는 왔는데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 웃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이걸 하면 처음 하면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핵심은 쑥을 극복하는 거예요. 쑥을. 못하는 거야. 얼굴은 파르게 죽어. 요새는 아주 뻔뻔스러워져. 얼마나 좋아. 훨씬 더 내가 자유롭잖아. 자유를 찾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까지 하면 돼요. 제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제가 어떻게 이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미국 미국인 교회에서도 초청하고 이래 가지고 미국인들이 또 유럽에 있는 친척들한테 카세테이프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건강으로 모든 질병, 그때 제가 가진 질병이 탈모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요즘 전문의들 머리카락이 빠지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예요. 밥 먹으면 음식이 올라와요. 그러면 위산도 같이 따라 올라와서 그 위산이 식도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 소화불량, 시비지장 괴양, 기관지 전식, 그 다음에 관절염, 치질, 변비, 또 변비 아니면 또 설사 뭐 이래가지고 병이 열다섯까지 였어요. 제가 30대 말 37, 38 때까지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이 얼굴에는 별로 안 났는데 이게 가슴하고 등에 나요. 그리고 곪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여드름이 생기면 그 모공으로 병균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여드름을 만드는 그 모공에서 병균을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모공으로 병균이 들어가더라도 곪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짜서 그것만 나와버리면 되는데 저는 그게 모공이 열리면 여드름이 열리면 그걸로 병균 들어가면 틀림없이 곪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큼 목에도 나오고 여기 수술을 쬐서 농을 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기관제 전식도 있고 전식도 그게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그래서 관절염에 불면증에 15가지 병이 있었는데 뉴스타트 부터는 머리털도 안 빠져요. 옛날에 샤워만 하고 나면 머리털이 빠져서 물이 안 빠진다고 물이 흥건히 고여 땡겨도 하나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80일이라는 나이에 비해서 머리 숱이 뭐예요? 꽤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 상태가 달라졌는데 결국 여러분 그것은 이상구가 드디어 뭐를 차렸기 때문이다? 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정신 들었다. 정신 차렸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거북하게 느껴져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보면 뭐예요? 정신 차리면 낫는다. 정신 차리면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병원에서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에요. 병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기술로만 하면 되는 거에요. 약만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대의학적 관련된 생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예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야 안 만들어졌어요? 과학 모르는 사람이 만들면 안 돼. 과학적으로 만든 과학자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에요. 삼성 기계는 삼성에서만 고칠 수 있잖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만들지 않은 의사를 찾아 고쳐 내놓으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증세만 완화시켜주고 약 떨어지면 또 가야 되고 더 나빠지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언제까지 먹으라고? 평생 먹으라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게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절대다수의 고정관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이 아가씨도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하며 제가 여기에 어떤 엄마가 11살짜리 대구에 사는 엄마가 데려왔어요. 11살이 이 병에 걸렸어요. 밥 안 먹어.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영양제 또 온다. 영양제 또 온다. 영양제 또 온다. 그 아이가 똑똑해요. 강의를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따로 나중에 불러서 따로 개인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조절하고 다 네 병은 이런 명의인데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그건 거부해야 돼.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산 거야. 그래서 이 병은 안 낫기로 유명한 병입니다. 현대의학적은 절대로 안 낫고 내가 다 낳아버린 거야. 요즘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요즘 또 공부가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못 말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우상에 빠지고 하면서 또 해방되고 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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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